왼쪽만, 왼쪽만, 왼쪽만! 안 돼! 안 돼! 네, 저희는 지금 게임 스탑에 와있는데요 저희가 집에 콘솔이 없어서 여기서 게임 사서 집에 가서 플레이할게요 바로 갑시다 레츠 고! 오, 그렇지 왜... 풀수로 한 번 땡겨야지 저는 이미 돈 초과...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 형 마누 형이 맨날... 그... 그... 가탕하면서 썼던 거 옛날에 어 마누 형 오면 이거 무조건 살 거 같다 형 어떤 종류의 게임을 좋아해요? 나는 약간 스토리 모드 스토리 모드? 어 있는, 뭔지 알지? 젤다 같은 그런 느낌 어렵지 않고 스토리를 보면서 깰 수 있어 젤다 어려워, 미안한데 아,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있어 젤다 개 어려워 어세신 크리드도 하면 되겠네 어세신 크리드도 있고 뭐? 어세신 크리드 다크 소울 이거 뭐야? 아웃라스트 아웃라스트 너 이거 하자, 나 이거 살게 하자, 다 같이 네 명이서 쭈그리 앉으면서 내가 플레이할게 이거 아웃라스트 궁톱게 네 명이서... 내가 할게, 내가 플레이할게 나 1탄도 못 깼어 무서워가지고 내가 할게 형, 엑셋이 형 지금 같이 놀래 이게 유명한 게임인가요? GTA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 어, 아 이거 유명해? 신작이야? 아니 아니? 아, I don't know this game 근데 I know He, he is 맥크리 한판 달릴까요? 그래? 전 귀여운 예로 얘가 제일 좋은 거 알지? UC UC 강하지 난 블랙으로 간다 아니? 오늘 빨간 옷 입었으니까 레드로 오, 막 진동 아, 아이고 자,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, 오케이 너무나도 돼? 어, 나... 오! 오! 나 뭐 맞았는데? 나 뭐 맞았는데? 이런 게 얼마였다? 구매랑으로 잡아줄게 저는 부딪힘이 죽어요 어! 조심해야 돼요 아! 죽어버렸고요 아, 오늘 마리오 카트 이거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신기하네요 일단 이 조종하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... 아주 좀 어색해요 배틀 모드고 첫 번째 모드가 또 있어 그건 다음에 ㅎㅎㅎㅎ 마리오 파티를 샀는데 이건 이제 4인용 게임이라서 어, 우리 팀원들 4명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제 스위치로 할 수 있으면은 해볼 거지? 해야지 이런 콘솔 게임 해본 것 중에 젤자의 전설 밖에 없어서 이게 새로 나왔는데 이거 샀고요 다크 소울은 하인이 추천해줘서 한번 해보려고요 아, 일단 이거 피파 19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있으면 좋은 게임이라 한 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웃라우스트 시리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가 공포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다 보여요 레전드 이블 세븐도 공포 게임이긴 한데 이것도 약간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이거를 바밍 시뮬레이터 앤... I really like to play this 응 든다 든다 2. 마리오파티를 사서 예 여기 저희 맞고 마리오파티를 사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? Let's go! 옳었다 옳었다 이미 작아 보이지? 그럼 이거 대전이네 60분? 뭐야? 60분인데? 오, 막 진동 뭐야 이거? 나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? 뭐야? 뭐 누르고 해야 돼? 저 같이 흔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뭐 누르고 하는 거야? 이렇게 자꾸 흔들어 놓은 거 봐 압니다 뭐야? 시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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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들어가 오른쪽에 들어가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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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쉬워 쪼은거 아니야? 충성 맞으면 같이 같이 어 살짝 오른쪽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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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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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자 이거 이거 먹어보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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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봐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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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으면 안 되네 이거 또 뭐야? 넘겨준다. 바구니에 넣는다. 아 그 색깔에 맞는 거를 유리 형 누구야? 유리 형 마리오 누구야? 마리오 받아 유리 형! 유리 형! 마리오 받아봐 흔들어가지고 흔들자 빨리 깨자 그냥 빨리 깨자 왼쪽만 왼쪽만 안 돼 이건 넨넨이 키리 해야돼 왜 나야? 기웅이 형 좋은사람이 키리 해야돼 이거 한 명씩 외워봐 내가 스페이드 할게 내가 클로버 외울게 나 하트 나 다이아몬드 외웠어 나 클로버 아 뭐야 잠만 잠만 스페 warmth 스페이드 스페이드 쟤 오른쪽 올채 그 아 이거 먹었네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? 제일 왼쪽 아 또 내 거 같고 나 맨 네 거 할게 나 외웠어 오 뭐야 이거 이건가? 이거 맞지? 나이스 뭐야 이거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거? 오 돌았다 어 뭐야 왜 다섯 개야? 아 하나 비나 봐 뭐지? 나 기억이 안 나 오 됐다 기억 안 났는데 깼다 게임스타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아 아 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